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빨간 뚜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생닭을 사다가 닭볶음탕을 만들었고요. 저희 집 앞에 시장에서 생닭을 샀기 때문에 닭발은 서비스로 얻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짠! 이 허벅지살을 아시나요 여러분? 허벅지? 닭다리 위에를 살짝 잘라주는 부분인데 닭고기 부위 중에서 이 부위를 제일 좋아합니다. 제가 만들었지만, 맛있습니다. 닭다리 하나 뜯겠습니다. 닭다리입니다. 여러분. 아, 이 닭발 맛있네. 뚜껑포차 맛있습니다. 여러분 밑반찬도 잘해 콜라 감자에 파김치를 중국당면 이 녀석 배부르겠네 국물을 다 빨아먹었습니다 이 녀석이 중국당면에다가 닭갓밥살 한 조각 통으로 파김치 빡 밥에다가 감자를 으깁니다 밥드세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속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나 아니면 재밌게 보신 영화 있으시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션 추천드립니다 짠